밀어 주실 거야. 여기 C, C. 싫어. 솔라 릴레. 왜 이렇게 높아? 어마어마한 곳이야. 엘리베이터 탑니다. 두바이 가면 초고층 빌딩이잖아요. 바로 저희가 가봤습니다. 나 지금 손에 땀나. 53층입니다. 높다. 아살아람말라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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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건물이 다 높은 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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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 매일 작나 봐. 반짝반짝. 우와, 여기 대박이다. 건물 왜 이렇게 이뻐? 근데 여기 대박이다. 건물 왜 이렇게 이뻐? 깐. 오. 대박. 우와. 우와. 아, 이번에 또. 아, 스카일보크 식상합니다. 아하. 식상한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길이뿐이에요. 그냥, 그냥 길이에요. 아, 그래요? 네. 딴 길이 없습니까? 저희가 이 전망을 즐길 수 있는 코스가 세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 1단계예요, 이게. 1단계. 대박. 밑에 봐봐, 여기 봐봐. 우와. 너무 싫어. 대박이야. 이게 유리가 하나야. 이거 깨지면 어떡해? 난 이리로 갈래. 아니지. 언니가 투어. 언니가 투어. 저는 일단 한번 콩콩 뛰어보는데, 저기에서. 네, 그래서예요. 대박. 여기 누워. 누워서 사진을 찍으시나 봐. 저거 사진 예쁘게 나오겠다. 아, 저거 원래 저렇게 찍어야 돼, 누워서. 언니 누워봐. 아, 싫어. 빨리 누워봐. 싫어. 왜 누워. 누우는 게 뭐가 어려워. 꼭 저렇게 시켜. 아, 맞아, 맞아. 무서워. 아니, 저기를 갔는데 남길 건 상상밖에 없잖아. 빨리 누워봐. 여기 누워야지. 여기 누워야지. 여기 누워야지. 절근 쪽에 있네, 절근 쪽으로. 최대한 넓은 면적으로 누워야겠다. 아, 무서워. 진짜 무서워. 누워서 굴려. 이렇게 찍어야지. 오, 예뻐. 둘, 셋. 카메라 가져왔거든요. 오, 잘 나왔다. 저런 게 잠겨야지. 근데 이제 언니, 저기가 끝나는 건데 이거 보러... 여기 온 건 아니겠지? 네. 이거 보러 왔... 이거만 보러 왔겠어, 여기를? 두바이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리로 가면 이제 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거든? 얄라. 2단계. 2단계 좀. 여기가 글라스 슬라이드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미끄럼틀을 타는 거야. 나 이거 보기 인별 그램에서 봤어. 진짜 유명하더라고. 뭐야, 이거? 미끄럼틀을 타는 거야. 진짜 못 가겠어. 여기구나. 진짜 못 가겠어. 저기였어. 진짜 못 가겠어. 저기였어. 우와. 우와, 진짜. 아니야. 우와, 진짜. 야, 아까 누운 거는 1도 아니네. 아, 진짜 여기 너무 무섭다. 저기 가는 곳 아니잖아. 오, 대박. 언니 먼저 탈래? 아니, 너 먼저. 나 먼저 탈래? 오케이. 가보자. 이거 넌 됩니까? 아, 이거. 인원의 입장권에 포함돼 있어요. 한 번. 하나 더 돌아와. 잘 갔다 와. 진짜 재밌더라고요. 아, 무서워. 진짜 무서워. 근데 되게 이색적이다.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는데? 저 유리 깨지면 어떡해. 안 깨져, 안 깨져. 나도 가? 어. 빨리 와. 난 계단으로 갈게. 이거 별로 안 무서워. 이거 별로 안 무서워. 이거 별로 안 무서워. 밀어주실 거야. 아, 무서워. 저기서 일어날 수도 없을 것 같아.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정신 차리자.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지. 이제 진짜를 위해서 가는 도움닫기. 이제 간다. 그래. 제발 가자. 따라와. 제발 가자. 어머. 어머. 이제 마지막 3라운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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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저거 해야죠. 저게 이제 별나라 투어 전망. 하이라이트. 뭐죠? 엣지워크. 끝에 노는 거. 건물 밖으로 나가서 난간 걸으면서 온몸으로 두바이를 느끼는 액티비티예요. 진짜 병심장. 난 못해. 무서워서. 올리 유. 올리 유. 떨리는데, 나도. 언니를 이걸 못한다 했는데 제가 무조건 하자. 왔는데. 설레. 겁이 없네. 설레하잖아. 어때? 우와. 오잉. 이 줄 하나가 나를. 오잉. 내 생명을. 오잉. 살릴 수 있을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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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있는 거랑 밖에 있는 거랑 달라요. 느낌이 정말 달라요. 이거 또 밑에 구멍 뚫어났네. 아니 세상을 호령하고 군림하는 느낌은 언제 느끼겠어. 딱 저런데서 느끼는 거니. 우와. 싫어. 대박. 너. 오. 오. 여기. 시. 싫어. 솔라 릴렉스. 솔라 릴렉스. 솔라는 실패하면서 다 하네, 그래서. 저거 못하는 사람은 아예 못해요. 저거 떨어지면 어떡해? 뭐 뉴스 많이 나오겠지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뉴스 나면 돼. 이거 진짜 상상 그 이상이에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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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진짜 대박하다. 저거 진짜 왜 하는 거야? 왜 하는 거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와, 대박이다. 진짜 무서웠어. 내 안전 장치가 있어서 전혀. 와, 좀 더 무서울 것 같은데? 우와. 그네, 그네. 야, 미쳤다. 야, 미쳤어. 아, 근데 즐거운 거. 즐겨. 우와. 무서워. 난 절대 못하겠다. 굿, 굿.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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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쏘리. 쏘리 쏘리. 약간 여기만 와. 쏘리 쏘리. 한 대감로. 한 대감로. 한 대감로. 나도 못할 것 같아. 절대 못해. 저는 저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예 무서움 없어서. 그리고 에티오크랑 글라스 슬라이드는 중동에 오직 저기밖에 없대요.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꼭 한 번 진짜 무조건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제 와서 저걸 해. 꼭 저런 치고 있어. 이제 와서. 너무 귀엽다. 언니 나 투어 잘 온 것 같아. 이제 내려가서. 한 번도 가? 아니야 나 지금 목이 너무 아파. 소리를 너무 많이 줄었더니 뭐 좀 마시러 가자. 시원한 거 먹자. 그래 그래. 나 식은땀 났어. 아니 안 먹자. 안 먹자. 한글자막 by 한효정